KF-21 보람의 전투기 전투기 내외 조명은 제한된 광량에서도 잘 작동했습니다. 얼마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야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야간 비행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KF-21의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포착된 KF-21의 특징을 보고 한국은 스텔스기를 만든다면서 그 기본조차 모른다며 닦아내리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KF-21 시제 3호기와 4호기가 오후 8시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장 할주로를 이룩해 남해 상공 고도 2만 피트에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1시간 가량 날았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이후였고 비행시험에 참여한 KF-21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조명장치를 켠 화려한 모습을 선보았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비행시험은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때 항공기간 충돌방지, 조종사의 계기장치 식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널리 알려져 있는 좌저군옥의 주익 항공 등은 물론 랜딩기어에 달려착륙시 활주로를 비춰주는 서치 라이트, 그리고 동체와 수직 미익에 들어간 초록색 편대등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 편대등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두운 활주로에서 푸르게 빛나며 KF-21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궤적을 남기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적이지만 사실은 비행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을 날아양하는 야간 비행시에는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앞기나 위혈에도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편대등을 통해서 함께 나는 아군기의 위치와 위혈애를 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시제기들한테도 당연히 달려있지만 그동안 공개된 모습은 주간에 시행된 비행시험뿐이라서 해당 부분이 빛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란기와는 달리 전투기들은 그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이 독이 되므로 작전 중에는 좌적 운옥 전멸등을 끄고 날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편대등을 켜는 것인데요. 편대등은 초도가 낮아 멀리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고 서치는 위치상 지장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근거리에서 편대비행을 하는 아군기끼만 이 빛을 보고 야간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유명한 전투기들에도 개부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와 형태를 보는 것도 야간 비행훈련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잘나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일부 외국 네티즌들이 이 편대등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스텔스에다가 항공등을 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편대등이 적한테 감지되면 기껏 만든 스텔스 기능이 무색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죠. 편대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낮아서 사실상 바로 옆에서 나는 아군기가 아니라면 시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빌당하는 것이 정 걱정된다면 그냥 끄면 될 뿐이죠. 스텔스 성능의 우열을 판갈을 만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시지. 즉 전파를 얼마만큼 반사시키느냐 한가지 뿐입니다. KF-21의 편대등은 공채에 완벽하게 매립되어 있고 따라서 스텔스 형상의 일부입니다. 편대등의 점화 여부에 관계없이 전파적으로는 편대등은 정 레이더가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기네 J20에도 편대등은 멀쩡히 달려있습니다. 날개나 바퀴처럼 전투기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품의 하나일 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짧은 식경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헐뚜드려다보니 제 얼굴에 침을 뱉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영상에서 비춰진 또 다른 모습에서는 KF-21이 오히려 스텔스 성능이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한국의 전투기가 대체 어떻게 저정도 경지에 도달해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야간 비행 영상에는 할주로 이동, 이륙, 착륙 장면 등이 차를 찍혔는데요. 이들이 놀란 부분은 다름 아닌 이륙 장면에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하면서 애프터번호를 전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이륙할 때에 가장 큰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출기의 보조가 없는 한 순전히 엔진의 힘만으로 쇳덩이를 하늘로 띄워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진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추력을 이륙시에 동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전투기 엔진의 증가는 바로 애프터번호죠. 엔진의 배기가스에다 연료를 추가 분사해서 연소시키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더 빠르게 뱉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출력이 크게 올라가고 엔진 후방으로 선명한 불꽃을 뿜게 됩니다. 이를 두고 애프터번호로 부르는데 연료 소모량이 매우 많고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륙할 때, 전투기동과 해피기동을 할 때, 도주할 때 등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잠깐잠깐 쓰는 기능이죠. 이 애프터번호의 또 다른 단점은 엔진 후방에 불꽃이 적외선을 방사하고 레이더 전파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흠집을 낸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공개된 KF-21의 이륙 장면에서는 애프터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시험비행인 만큼 애프터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주거리를 길게 가져가기도 했으며, 낮에만 진행해서 불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도 했죠. 그런데 아간 비행 영상에서는 비교적 짧은 활주거리로 날아올랐음에도 애프터번호의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프터번호를 켜지 않은 일상적인 출력만으로도 이육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죠. KF-21은 스펙이 공개됐을 듯어 추력 대비 중량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엔진을 사용하는 F-A18에 비해 작고 바벼으며, 추력이 비슷한 F-35보다는 익면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가속력, 선해능력, 고바등각, 기동능력 등이 출중할 것으로 점쳐졌죠. 그런데 KF-21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엔진 출력이 남아도는 나머지 애프터번호도 없이 이륙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복좌 4호기의 시험비행 장면을 통해 KF-21의 이륙거리가 매우 짧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짧은 이륙거리를 애프터번호도 쓰지 않고 날아오른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 현재가 쉽지 않은 지상과 이륙지크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속에 위험이 있어 제대부된 회피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감지되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현정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도 이륙할 때에는 애프터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은 F-35 역시도 이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해서 아예 수직이 착륙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매우 훌륭한 피지컬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뿐만 아닙니다. 이륙할 때 애프터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공중에서 순항할 때에도 출력이 남아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추준비를 비롯한 물리적 특성만 보더라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버금가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이륙 장면을 통해서 여유롭게 슈퍼크루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슈퍼크루징, 즉 F-터번호 없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음속 이상의 초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슈퍼크루징인 것이죠. 이번 야간 비행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KF-21이 예쁜 불빛을 켜고, 비행한 것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껍질 벗겨보면 나날이 몰라보게 발전하는 KF-21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갑지 않은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은 마치 한국 보라는 듯이, KF-21의 야간 비행 3일만이 12일, 자국 항공모함의 산동함에서 제15 전투기를 동원한 야간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한밤중에 전투기를 띄워서 깜짝 선물을 주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수삼 13회에 불법 복제판에 불과한 전투기로, KF-21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말입니다. 중국군의 공식적인 반응 외에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벽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댓글을 쓴 중국 측근사 전문가는, 한국이 이 항공기의 개발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무기를 팔면서, 조용히 힘을 길러왔다는 댓글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항공기의 조림 능력조차 한국이 가진 적이 없는 줄로 알았다며,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프터번호를 켜지 않다니? 실실스, 기동성, 슈퍼크루징 및 높은 상황인식 능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투기가 됐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죠. 한국 전투기의 눈부심 발전에, 중국인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중국이 꿈꾸는 해양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던질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듯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신상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중형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톤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 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여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인 CCPV-1은 단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한재기도 육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반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원법의 구속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보도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자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에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술을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자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자노는 전자폴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J-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J-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통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나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 해군에 취업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투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세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번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가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항제기로 운용하는 소양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두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제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1 양역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숨동이 주어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평항모 사업을 계획해 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제계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기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섬으로 넘어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맞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료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루시스크함 이 두 척에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루시스크함은 TF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핸대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핸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F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국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산문과 대공대함, 대장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마땅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놨기 때문이었죠. 당시 TF급 항공모함 한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함 반대로 해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풀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들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어요.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간 것이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 초포급 2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산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원회였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화래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시나이에노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순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크 열도를 둔고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육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기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라 합동 해상 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역 위여러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보 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호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듯 한국만 물잡고 본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최근 폴란드 원전 수준을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TH-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 구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GW 규모의 가압병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설계 피드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2주 내로 한국과 수주의 향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포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몰리온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해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거돼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나바프리카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많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문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불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회는 초강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항 협정을 맺은 것을 근보로 독자적인 수출물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한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 때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각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피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무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 중공어,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임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실외계의 해외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르바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로 벌론났을 때 중국 연론들은 기술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해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러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과되어서야 사기 모드에 대한 상업문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야 7조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위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전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3호 편드 브루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신륜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북을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상 사업기의 원자로 옹기와 증기발생기를 공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TR-1400이 적용됐는데 3대 책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백댈사는 약 3조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터비는 웨스팅하우스의 모에서였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 양의 각소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각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R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L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르 1호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매가 들어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사 중에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해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L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TR 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르바와 일본 이스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추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합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